잘 못한건데, 조금 불쾌하셨나? 나가셨나? 아 캐스터님 들어오셨어요? 아우 김영인 캐스터님! 반가워요. 근데 다 끝날 때 오셨네요. 다 끝날 때 오셨어요. 왜 이제야 오신거에요? 김영인 캐스터님 미워요. 왜 지금 왔어요? 배고파요? 밥 줘요? 별풍 줘요? 별풍! 별풍 줘요? 밥을 달라니요? 내가 밥을 차려드려도 들릴 순 없어요. 제가 만약에 쌀은 드리겠습니다. 냄밥은 내 집까지 찾아오면 냄밥은 좀 주겠어요. 내가. 생활보호 대상자 방송인에게 이거 조금... 김영인 캐스터님 근데 만약에 오신다면 제가 간장에 밥은 밥에다가 간장 뿌리고 참기름 뿌려가지고 같이 한번 비벼 먹어봅시다. 맛있게 한번 비벼 먹어봐요. 네. 아 시주하러 다녀야겠다. 하하하 아 저 충북의 남자입니다. 충북. 이 이지스를 볼 수 있다는 칼슘! 맛잇음! 간장의 밥은 너무 맛있어요 돈 없고 힘들 때는 간장의 밥 맨밥 먹으면 좀 그러니까 충청북도 충청북도의 남자예요 충청북도의 달걀 아 그렇죠? 엉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달걀도 살짝 넣으면 너무 맛있죠 간장의 밥에 달걀도 따른 생 달걀이 있잖아요 깨도 넣고요 새벽에 편의점 알바하면서 캔방했는데 다섯 명 들어오던데 아 캐스터님도 방송하셨었구만 선배구만 아 반갑습니다 편의점 알바 아 맞아 맞아 그러신 분들 있었는데 아 나도 해요 충청북도에 살아 충청북도 어디예요? 죽빵님 아 청주 아 청주는 조금 먼데 근데 저 청주에 간 적 있어요 청주에 어 드라이브 간 적 있어요 네 그쪽에 그 집주인 하시는 분이 저희랑 좀 친한데 거기에 드라이브 하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청주 간 적 있고 우리 나중에 한번 만나죠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지금은 조금 가난하니까 좀 그런데 나중에 좀 잘 살면은 굳이 못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강릉 아 그렇죠 강릉도 우리 그 중간에 만나면 1시간 2시간이면 딱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블록클린이 지금은 애기지만 나중에 애기가 아니라 이제 어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예 돈도 많이 버실 테고 예 아 강릉 저희 할머니 때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한번 예 어 다 뭐 성인이 되면은 애기라니 아 미안해요 예 아 너무 귀여워서 예 주머니에 넣고 싶어서 제가 아 미안합니다 예 예 막내잖아 그래도 예 막내시니까 예 예 자 김영인 캐스터님이 여기서 더 다음으로 나이가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죽방님 그리고 블루쿨 예 예 여론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그 김영인 캐스터님도 조금 늦게 오고 그러셨으니까 제가 조금 연장해가지고 20분에 바로 방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빌린 거기 때문에 돌려드려야 되니까 너무 오래 하면 좀 그렇고 지금도 이미 조금 오바되긴 했는데 예 자 내일 또 만나야죠 저희가 예 캐스터님 나이가 20살이에요 예 예 20대고요 가장 아주 좋을 때 아주 좋을 때구만 예